노린 먹잇감은 반드시 빼앗는다! 그게 캡틴 블랙쿠크의 철칙! 우리 3인조 헤탈브레스를 조심조심 손에 넣으려 했다! 만약 쓸 수 없다는 건 알게 되면 본 힘을 다해 파괴할지도 모른다! 그건 안되지!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건 어때? 넌 블랙쿠크의 아지트야! 알고 있잖아! 말할 수 없다! 이런 곳에서 뭐해, 버팔로 크러쉬! 준? 이거 엄마가 넣어주려고 만드신 건가 봐! 나 어울려? 응! 아주 잘 어울려! 어? 무슨 일이야? 항구 쪽 창구에서 폭발이 일어났대!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! 우리 아지트! 그래? 여기서 가까운 거 같은데? 캡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! 야! 너 나만 주고 가기야! 메타인 카드봇!